네, 인테리어 아네요. 네, 인테리어 아네요. 네, 뭐 유럽이랑 NA 대 항상 누가 더 강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우승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. 오늘 보셨다시피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팀 강지역이라고 입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승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첫맵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에서 6대6으로 전반을 끝났는데 첫맵에서 이제 6대6으로 끝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? 사실 이게 오프라인 LAN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맨의 분위기, 소리, 사운드 그런 게 다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희 멘탈 팀으로서 정말 좋다고 저희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깔끔하게 이기고 나중에 오는 이제 2세트도 이제 깔끔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. 네 뭐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제 후반 때 또 이제 깔끔하게 그냥 쭉 잘 이기셨는데 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서 이길 수 있었나요?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 조금 저희가 정보를 수집했을 때 조금 비슷한 플레이를 좀 많이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를 하면서 어 생각보다 이제 깔끔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아 뭐 그래서 이제 어 11대 11 됐을 때 어 그렇게 푸시를 나가고 이제 좀 확 이제 바뀌어버리는 전략으로 가셨는데 뭐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? 네 뭐 이제 어 뭐 저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센티넬은 저희는 이제 좀 그런 어 확실하게 이제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라운드가 오면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놀라운 라운드를 하나 이제 푸시를 나가던 뭔가 생각지도 못한 라운드를 보여주는 게 좀 자주 하는 가입입니다. 첫 경기에서 뭐 31킬까지 하면서 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셨던 것 같은데 아이스박스에서 이제 뭐 전반에서는 뭐 8대 4로 2이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아 헤이븐이네요. 네 헤이븐에서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? 뭐 뭐 똑같이 헤이븐도 저희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고 저희가 준비한 전략들이 잘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프나틱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푸시나가는 전략들을 좀 잘 잃고 저희 전략이 조금 분석이 이제 게임 도중에 좀 분석이 된 것 같아갖고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헤이븐에서 그 전반에 따라서 전반에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뭐 후반에서 이제 후반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제 접하는 라운드들 전략들이 좀 다르신가요? 네 확실히 다릅니다.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앞서고 있는 전반을 같이 가면 후반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도 나가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우선을 하셔서 많이 있을 텐데 우선을 하셔서 이제 우선을 하셔서 이제 승자주로 올라가셨는데 뭐 기분이 어떠시고 어떤 거를 이제 좀 준비하실지 얘기 한번 해주시면 뭐 이제 승자주로 갔으니까 이제 승자주로 가는 몇몇 팀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은 팀들이 저희 경기 또 또 분석을 하실 텐데 이제 좀 긴장이 되는데 뭐 항상 하듯이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제 경기에서 이제 바이킹도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바이킹 팀에 대해서 네 뭐 바이킹은 당연히 강한 팀이고 저희가 이제 바이킹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강 팀이라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멋진 모습을 승자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